어마무시하고 만날이 오늘 어마무시해 여름이 다 간 것 같은데 여기다 봅시다 옥수수가 잘 익었는지 보러 갑시다 산골살이 2년 차에 들어선 희은수 씨와 은주 씨 부부 옥수수 수확도 이번이 두 번째라는데요 여기 수염은 갈색인데 작은 건 어떡해? 작은 거? 그걸 그렇게 따면 어떡해요? 전 뭐든 소풀러요 입쪽으로 말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딱 잡고 딱 맛있다 해볼게 해볼게 잡고 딱 그렇지 그렇지 이젠 잘하네요 춥나? 지금 못하는 척하고 잘 안 잡고 시켜서 그건 또 그렇네요 일당이라도 주면 모를까 옥수수 꽃다발이요 나의 프러포즈를 받아주세요 하지 않겠어 왜 그런데 옥수수 꽃다발 말고 진짜 꽃다발 먹고 싶다 해발 420m 딱 딱 세 가구가 사는 산골에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와 살아게 됐을까요? 일단은 집을 이 자리에 지으려고 저희가 이사를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올 때도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하게 된 상황에서 그냥 우리 수도권을 떠나서 강원도에서 한번 살아 볼까 그렇게 정착한 곳이 횡성 사실 산골살이는 부부가 꿈꿨던 미래이기도 했답니다 강원도 찰옥수수 최고 맛있는 옥수수는 방금 딴 거를 가마솥에 쌓는 게 제일 맛있대요 자연과 여행을 사랑하는 부부에게 이곳에서의 삶은 조금 일찍 잃은 꿈입니다 이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 터졌어 대박 터졌어 이거 봐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쌓아졌습니다 아주 옥수수가 자 어? 시원한 물을 받아놨네 설마 다 먹자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흑차 옥수수 시원 그럽시다 음 엄청 찰지네 응 하나하나 다 살아있네 이거 웃어서 근데 저런 풍경이면 뭘 먹어도 맛나겠지요? 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능선이 5개가 보이는 곳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서 보는 그 뷰는 능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한 열두 개 정도 능선이 보입니다 지금은 좋지만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요 시작은 전셋집 주인의 해외 도주였답니다 와요 우편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응 네 한 세 달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비를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왔나 저는 막 버티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인터넷에 막 쳐보면 이사 비용도 청구하고 뭐 이렇게 무조건 버텨라 이렇게 해서 그래 버텨보자 버틸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집을 구해서 나가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 전문 경매인은 틀리시더라고요 무조건 나가래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당해보면 막막합니다 한 달 만에 나가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또 어디를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짧은 시간 안에 막 망감이 교체합니다 그래서 직접 당해보면 급히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찾은 마을 부부는 첫눈에 이곳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오! 되게 웃겨요 아이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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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나서 지은 지 그 첫 번째 집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굽이굽이 선길따라 우리 수호장님들 오십니다 아 많이 왔다 많이 왔어 어우 여기도 뭐 그냥 거의 항상 건축탐구 덕에 등산을 하네요 오늘이 제일 역대급인데요 여기는 그렇게는 아예 420m 정도 되나봐요 근데 전망은 뭐 체감하는 거는 한 1,000m 1,000m 제일 전망이 좋은데요 해발 1,000m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다 집을 또 어떻게 지었지 그러게 숯불 병풍처럼 두른 채 숨어있는 산골마을 아 멀리서 또 개가 짓네 아 사람 사는데 나왔다는 뜻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 안녕 안녕 그래 근무중 이상무 이 집이야 이 집 아 저 집이네요 그쵸 똑같다 똑같이긴 한데 아 그렇게 돌아가면 되나봐요 네 아 이렇게 돌아가서 아 아 집이 되게 예쁘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녹색인 듯 회색인 듯 오묘한 색의 2층 목조주택 어린 시절 네모 하나 세모 하나로 뚝딱 그려냈던 스케치북 속 집을 닮은 그곳 옆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집이 딱 집 그릴 때 이렇게 집은 그리고 딱 그러네요 창문 딱 그리는 거잖아요 진짜 그린듯 귀여운 집입니다 1층에 거실 주방이 있고 2층에 방이 있고 딱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 학교 전경이 근데 너무 좋죠 집은 집은 둘째치고 경치가 경치가 진짜 좋죠 경치가 너무 예술인데요 보통 산속이면 숲속의 집이 있잖아요 여기는 탁 펼쳐져서 무슨 들판 위에 집처럼 풍경이 굉장히 시원해요 아 그러고 보니 꼭 전망대 같네요 이거는 보니까 되게 흔히 볼 수 없는 색깔이에요 그죠? 이게 약간 숙색 같기도 하고 그죠? 약간 국방색 같은 느낌 국방색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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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속에 이렇게 멋있는 집이 집 색깔이랑 구조는 단순한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사실 의사하니까 좋아하시는 색깔인가 봐요 주제색이구나 국방색, 카키색 이런 걸 저희가 좋아합니다 국방색으로 자연과 잘 어울리는 색깔을 잘 어울려요 시멘트 사이딩이죠? 네 시멘트 사이딩이 직접 도장을 하신 거죠? 네 직접 집을 세 바퀴를 돌면서 3회에 걸쳐서 도장을 했어요 이렇게 높은데 네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찍으셨어요? 네 같이 같이 두 분이 직접 이렇게 수선화 같이 생기신 분이 요리에 요리한 저 생긴 분이라서 되게 웃었잖아요 모순과 약간 모순과 공주 미녀와 야수와 공주가 집 찍는 거 봤나 그런 얘기도 사실 부부는 이곳에 있던 오래된 집을 고쳐서 할 생각이었다는데요 일단 화장실이 없었고요 그런 수도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냥 이제 집이었는데 거의 벽이 한 장짜리 벽 그래서 이제 막 습할 땐 엄청 습하고 그냥 사람이 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집이었죠 결국 9억을 철거하고 직접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9천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그 전세금 전세금 돌려받은 게 9천만 원이었는데 그 9천만 원 가지고 20평짜리 집 짓자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얼마 들었어요? 1억 3천만 원 들었어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그런 아주 좋은 정부 정책이 있는데 농촌의 낡은 주택을 개량을 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그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덕분에 한시름 덜기는 했지만 원하는 자재나 구조로 지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당초 4개월이면 충분하다 장담했던 현수씨 하지만 집이 완성되는데 1년이 걸렸다네요 많이 미안했습니다 4개월 만에 짓는다 해놓고 1년이 되니까 드간부터 중간부터는 제가 먼 산을 쳐다보게 되고 말수가 적어지고 괜히 그냥 위축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바람못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끝까지 했습니다 첫 집이니까 무주택자였는데 저희가 자가 소유 첫 집 부부는 시중에 공개된 미국식 목조주택 빌딩 코드를 철저히 따라 집을 지었다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일단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고요 목재로 기본 골조를 세우고 OSB 하판을 붙여 벽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집 전체에 방수포를 두르고 그 위에 각재를 대서 환기층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마감재를 붙이고 도색 등에 마감을 해주면 끝 그렇게 미국식 목조주택의 표본 같은 오늘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큰 과정이고 관건은 디테일이죠 집을 저는 교과서적으로 짓고 싶었어요 딱 그 교과서 내로 꼼꼼하고 그냥 심플하지만은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사이딩도 진짜 간결하게 되게 예쁘게 잘 붙이시고 코너제 같은 것도 정말 교과서대로 사이딩 만나는 부분 코너에는 저렇게 코너제 딱 돌리고 벤틸레이션도 제대로 다 집어넣으시고 목조주택 짓 때 제일 중요한 게 습기 조절이잖아요 통풍과 처마 밑에 있는 저게 소픽 벤트라는 통풍구인데요 저기 용마루 쪽에 벌어진 틈이 있죠 리치벤트라는 건데 처마 밑 통풍구와 연결이 돼서 지붕의 습도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목조주택의 전용적인 모든 게 딱 이게 목조주택 짓고 싶은 부분은 여기 와서 견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고오고 참 잘했어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내 안에도 깔끔하네 선선하네 시원하네 진짜 진짜 높다 승부가 높네 진짜 높다 이 집은 외관도 그렇지만 내부도 깔끔하고 단순한데요 방을 여럿 만드는 대신 풍경을 한껏 감상할 수 있는 거실 겸 주방을 크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층고가 높다는 건데요 무려 3.2미터라네요 층고를 높게 하면 많은 분들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층고를 높게 하니까 여름에 더 시원한 장점이 있고 겨울에도 난방비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단열을 잘해놓으면 착각 없더라고요 단열을 잘해서 에어컨도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목조주택 단열재의 등급이 R-16, 18, 20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R- 지붕이 37 37 그 다음에 내벽이 23 그럼 굉장히 그래서 단열재 등급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높은 과단열이네요 과단열이 과단열이네요 보통 18, 20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선생님이 25면은 과단열 과단열 부부는 시공 과정에서 단열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빈칸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단열재로 이쪽은 외병용 단열재 R-13 가등급 R-13이고요 아이고 야무지게도 채웠네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그렇게 꼼꼼히 지은 집인 만큼 모든 공간이 다 좋지만 은주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주방 자리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일 좋은 뷰가 있는 자리에 설거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서서 화가 난 상태에서 여기에 와서 여기를 딱 보면은 또 마음이 깔아 안기도 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주부들이 분노에 설거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분노에 설거지를 하러 왔는데 분노가 가라앉는 거죠 주부의 분노도 가라앉히는 절경이라